안녕하세요. 에버그린 16카운트 4, 임프로버 레벨이구요. 리스타트가 4번 있고 태그는 1번 있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2&3, 4&5, 6&7, 8& 섹션 2, 오른발 포드 스텝 위드, 스윗, 크로스, 왼쪽 8분의 1턴, 4시 반 방향 보면서 오른발 백, 백, 백 왼쪽 8분의 1턴, 3시 방향, 왼발 사이드, 오른발 포드 스텝,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2분의 1 피버턴, 왼쪽으로 포드 스텝, 2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 백,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면서 왼발 포드 스텝 카운트 1, 2&3, 4&5, 6&7, 8& 태그 스텝 오른발 터치 드래그 하시면서 두 박자 오시면 돼요. 카운트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 12,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 1, 2&3, 4&5, 6&7, 8&